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구렛나루 구독 서비스 엄청나게 진한 구렛나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야너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프 디자인 센터 대표 원장 고도쌤 제이 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구렛나루 시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구렛나루를 사람들이 어? 여기도 두피 문실을 한다고? 라고 이제 생각할 법한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시술구이입니다 구렛나루에서 이어져서 수염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남성분들은 아 이게 또 구렛나루가 생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여기가 이제 있냐 없냐 내가 이제 모자를 썼는데 보이는 데가 여기인데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남자의 생명이 구렛나루이기 때문에 오늘 구렛나루 시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제이 쌤 근데 왜 자꾸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무래도 남자는 머리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약간 생명선처럼 여기까지 좀 생명줄처럼 내려와야 이게 또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 뭔가 좀 꽉 차 보이는 그런 네 그런 참 남자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가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좀 많이 하실까요 대부분 이제 모발에 밀도가 많이 부족한 분들이 유독 많이 신경 쓰여 하세요 너무 듬성듬성해요 혹은 너무 없어요 아니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저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연결은 되셨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좀 빠진 분들 있잖아요 거기만 메꾸면 좋겠는데 발모제를 발라도 사실 별로 티가 안 나고 제가 이제 뭐 수염 문신 이런 거 이제 한다고 하니까 어 그러면 구렛나루나 이어지는 것도 잘 하시겠네요 해서 이제 하셨던 고객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성분들도 하실까요 네 여성분들도 구렛나루 가능하고 하십니다 여성분들도 이제 모발에 밀도가 점점 부족해지면 여기 M자도 깊어지면서 여기도 또 똑같이 밀도가 많이 줄어요 헤어라인 시술 혹은 M자 시술 하면서 여기도 밀도를 같이 채워 가면서 네 얼굴 축소술 같은 효과를 할 수 있는 아 그렇군요 여성분들이 이 머리를 뒤로 묶었을 때 여기도 이제 같이 딸려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있고 없고가 이제 그때 보이는 거죠 많이 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구렛나루가 좀 예쁜 구렛나루다 뭐 어떤 게 좀 이상적이다 약간 이런 게 있을까요 고객님의 어떤 두상 혹은 이목구비 비율 이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지 각지게 할 건지 둥글게 할 건지 성별에 따라 디자인이 또 달라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렛나루 하시는 분들이 니즈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길이 나는 이제 뭐 한 이 정도에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내리고 싶다 두께 폭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저는 특히 오신 분들이 이 모양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까지 다 정해서 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헤어색 가시면 남성분들 이렇게 되게 여기 뾰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고런 거 선택하시는 분들 아니면 난 그냥 원래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 좋다 혹은 어 난 그냥 엄청 굵고 길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고객의 취향별로 니즈들이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고도쌤의 구렛나루는 어떤 식으로 시술을 하는 건가요? 아 구렛나루는 이제 프로세스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고객과 상담 과정에서 두께, 길이, 그리고 뭐 진하기,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염두를 하셨다면 저랑 이제 상담 과정에서 그것도 이제 잡아가죠 그리고 이제 제가 디자인 펜으로 그려드리면서 디자인 컨펌을 하게 됩니다 비포앤에프터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요 바로 시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자자작 하고 고객님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기도 초벌로 구운 게 좀 맛있다 그러잖아요 1차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라인을 잡고 형태만 만들어 준 다음에 고객과 또 2차 컨펌을 갖습니다 이런 형태나 이런 것들이 괜찮으신지 괜찮으면 거기서 이제 좀 더 진하고 디테일한 표현들을 가미하게 되는 거죠 제이슨 그러면 우리가 구렛나루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번 정도 그리고 이제 간격은 어느 정도로 가시면 좋을까요? 별로 할 부위가 없다 하면 한 2회차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3회차까지는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후에 리터치가 필요하시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피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엄청 깊고 진하게 그렇게 일단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색깔이 많이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리터치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리터치는 한 번 정도로 끝나잖아요 한 달 뒤에 그냥 한 번 한 달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달 받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 제가 매달 받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? 진짜요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구렛나루 구독 서비스 엄청나게 진한 구렛나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야노드 구렛나루 시술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간격으로 총 3회 정도 그러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술이 종료된 후에 한 달 뒤에 리터치를 한번 받으시면은 이제 모든 게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렛나루를 시술하신 고객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고객님이 있을까요? 제일 최근에 해드린 분 생각하면은 그분은 이제 삭발을 하신 분 그분은 이제 위에 버리보다 구렛나루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아 네 왜냐하면 이제 수염도 같이 이제 기르셨고 본인의 이미지상 되게 남성적인 그런 걸 이제 갖고 싶었는데 구렛나루가 짧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길게 하고 싶어 하셨고 항상 오시면은 구렛나루 요번에 조금 더 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제가 신경을 써서 해드렸었는데 이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하는 구렛나루 기법 중에 이제 라인과 도트를 같이 쓰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선으로 구렛나루의 실제 머리카락 같은 느낌들을 이제 재현하는 어 그런 기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사실적입니다 한 올 한 올 살아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헤어라인 뭐 민머리 이런 것도 되게 신경 써서 해드렸는데 다른 어떤 부위보다 좋아하셨어요 아 역시 남자의 자존심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 구렛나루 만약에 고민 중이시라고요 그러면은 믿고 저희 스카이프 디자인 센터를 한번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남자의 자존심을 회복해 갈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구렛나루가 사실 되게 부위는 적지만 만족도가 엄청 높은 그런 시술이에요 시술도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고 관리하기도 좀 편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맛을 원하신다면 저희 스카이프 디자인 센터에서 구렛나루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은 구렛나루 두피 문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이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카이프 디자인 센터 친절한 고도쌤 제기쌤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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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